김승대 왼쪽 와발 붙여줍니다 살아있습니다 결국은 황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신광훈 경기를 뒤집어 버리는 카운원입니다 안성남 박지혁 박지혁의 크로스슛 뛰어갔어요 다시 한번 쏟아갑니다 애플서울 에델입니다 성남의 페널티킥 마지막 상황입니다 성남의 엔진 에델 시동을 걸었습니다 에델 에델 고을 고을 김준혁이 밀고 들어갔는데요 박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박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박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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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 4대4 조재환 버프 헷트스트릿 보를 긁어 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조재환 돌려줍니다 박지혁 신호 경기 역전 FS won request 완전 소멍